오늘 제가 성가대 한번 칭찬도 하고 싶어요. 이 산보성가대 참 어려운 곡이고 이런 걸 가지고 참 소화를 멋있게 잘할 수 있는데 잘하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걸로 믿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세 번 보는데 너무 행복해요. 세 번이나 특별한 찬송을 계속 드리면서 일보성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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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보성가대는 산보성가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도 세 번 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굉장히 불편한 얼굴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토론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또 활교를 하죠. 토론에 열심히 참가하셨던 분은 좀 더 이 말씀에 더 오픈이 된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 세상에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다면 얼마나 참 불행할까. 사실 모든 문제들이 내가 줘야 될 것, 내 책임보다는 받을 것,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는 얘기 있습니다만 저 위에 노던 유저지의 메디슨이라는 동네 제가 공부했던 드루이버스티가 있는 동네인데 좋은 동네인데 어떻게 그런 애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18살짜리 소녀가 부모님이 야단을 쳤어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남자친구 생기고 술 먹고 들어오고 그래서 커피를 하고 남자친구하고 헤어져라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가지고 보탈을 싸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가출한 다음에 친구네 집에 있으면서 아무튼 주변에서 어떻게 했는지 부모를 수화한 거예요. 수화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나온 건데 나는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다. 살이 바뀌고 다니고 있었으니까 학비 되라. 18살인데. 그리고 앞으로 대학 경로금까지 다 대줘야 되고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일주일에 600벌씩 얼라운스를 나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법정에서는 부모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 자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법적으로 시비해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선례를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아이패드 사달라고 수화하고 게임기 사달라고 수화하는 이런 세상이 되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머니 부모님들의 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보니까 부모들이 얘기하면서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딸한테 이제 그러한 걸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부모로서 참 힘들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 애들이 갑자기 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자가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는데 아마 싱글인데 나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아기 이제 못 낳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세상이 희한한 세상에 대해서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는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받고 주고 주고 받고 상당히 리조너블하고 더 상식적인 그런 선에 있는 사람들 같지만 사실 그것도 거래관계로 하다 보니까 빡빡한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잘해줘야 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은인이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했으니까 너도 한번 봐라.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너도 내 말로 내가 말로 너 마음을 상처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또 거기도 참 푸근함과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보다는 아주 각박한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 것보다 내가 더 주고 그 사람이 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미음을 줬지만 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봉독은 다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물질을 초월하는 마음의 차원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또 28절에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나는 영적인 것을 갖다가 축복해 주는 하나님을 향해 축복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39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뺨을 치는 자는 그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지만 그것에 대해 내가 응답하면서 함께 싸우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관계를 주라는 거예요. 마음과 또 영적인 것과 관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해서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을 하나의 어떤 도덕율로 율법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느껴지든지 부담이 되든지 못해서 guilty feeling이 오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말든지 그런 상황이 되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우리 삶의 어떤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36절에 있는 말씀 그 뒷부분만 인용한다면 바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욕심쟁이 나만 가지려고 하는 것도 줬으니까 받고 받았으니까 주고 하는 어떤 인색한 그런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 왜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 이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될 건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첫째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텐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비로 다가오셨어요. 은혜로 다가오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적인 엄청난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줄 수 있는 넉넉함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우리는 감사함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감사함이 있을 때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도요. 내가 감사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 속에 영적인 감격과 감사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감사 없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욕심과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과 온갖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왜 우리가 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은혜로운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크리시안으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보금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땅 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증인의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금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굉장히 그 마음에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끼고 산단 말이죠. 꼭 우리가 어디 가서 플라이어를 나눠줘야 될 것 같고 또 선교지에 뛰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드리니. 그리하면, 즉 주면 마음을 주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나누어주요. 관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나눠줄 때에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특권을 갖게 되는데 그 특권이 뭐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게 특권이죠. 세상의 아버지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그게 거기서 와주는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창조주의시고 섭리자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권자이시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거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유한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적인 물질이 있건 없던 간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유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다고 하는 게 느껴질 때에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통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주고 관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면서 그 다음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소록도에서 사획을 하시는데 나완자촌이죠. 그 동네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영호마을이 있고 또 하나의 마을이 있는데 이분은 영호마을에서 사획을 하시는데 그쪽에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마을에는 크리스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양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대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불교신자예요. 사람들이 이 양씨를 눈여겨서 보죠. 저 사람이 저 사람만 우리 동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데 도대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서 눈이 땡그레서 쳐다보고 있겠죠. 하루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씨가 김요석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생겼습니다. 뭡니까? 아니 옆집에 우리 농사를 다 짓는데 우리 집에 다섯 마리의 애미 돼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갈려가지고 그놈들이 나와가지고 가서 채소를 먹었는데 옆집에 있는 채소를 다 먹어 치우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 보상을 하려고 난립니다. 배상을 하라고 난립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 돼지가 우리 채소를 먹었으니까 그 돼지를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마리의 애미 돼지를 달라고 땡깡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김요석 목사님께서 그랬대요.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어떤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믿음으로 결단해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했더니 아멘 그리고 돼지 다섯 마리를 줘버려 돼요.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목사님 양씨가 돌아와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뭡니까? 이번에는 그 옆집에 황소 일곱 마리가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채소를 다 뜯어먹었지만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돼지 다섯 마리 갔더니만 황소 일곱 마리가 왔으니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십시오. 우리는 주는 겁니다. 주십시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안 되는데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옆집에 있는 분이 너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사과를 하면서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고 지난번에 돼지 다섯 마리 가진 거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돼지 다섯 마리를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잘 믿었더니 각각 열일곱 마리의 새끼를 낳았더니 그놈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내가 돌려드린다. 90마리의 돼지를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몰라 이제 본인 돼지지만 그게 다 커가지고 키워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돼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옆집 사람도 예수를 믿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주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인되었고 그리스도가 증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오늘 말씀해서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줘야 되느냐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이에요. 복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3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멋있게 표현되었는지 몰라요. 눌러주시고 속에 틈이 있는 것 같이 흔들어서 채워가지고 그냥 안겨주신다는 부흥회 갔을 때 이런 말씀 참 부흥사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주셔야 된다는 얘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주셔야 된다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사람과 나눠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지 않고 끌어만 안고 있으면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법칙이라는 것도 내가 써야지 또 채워지는 거고 자꾸만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긴장이 오면서 다 주머니를 꼭 틀어막기 시작하고 끌어안기 시작하잖아요. 돈을 안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경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또 생명의 법칙도 만찬가지입니다. 흘러가야 돼. 자꾸만 피가 흘러가야 되고 물이 흘러가야 되고 흐르지 않으면 사람 죽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 썩지 않은 거예요. 흐르는 물하고 계속 흘러내보내는 물하고 받기만 하는 물하고 결과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큰 호수가 두 개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호수를 뭐라고 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헐먼 마운튼에서 눈에서 녹은 물이 내려옵니다. 내려온 물을 담아서 그 다음에 흘려보내 어디로? 요단강으로 계속 받고 흘려보내고 받고 흘려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은 살아서 그 주변이 농토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막지역이지만 갈릴리 지역은 농사를 질 수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물이 어디로 가요? 또 하나의 호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바다라고 하기도 그렇죠. 바다보다도 짱기가 더 센 사해바다가 있어요. 거기는 물보다도 보통 바다 수면보다도 더 400위터나 낮아요. 낮으니까 내려가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밑으로 스며들든지 하늘로 증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소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소금이 얼마나 가보면 소금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요. 소금기가 물의 30%잖아요. 그래서 그 물은 빠져 죽을 수 없는 물이에요.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 떠요. 둥둥 떠. 둥둥 뜬다고 좋다고 한참 있으면 내 속에 있던 물기가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쪼글쪼글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나온다 거기. 그래서 거기는 물고기도 없습니다. 바다 물고기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짠 곳이 돼 있어요. 받기만 하다 보니까 죽음의 물이 되었고 주다 보니까 살아있는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 법칙과 생명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머니에서 뭘 자꾸만 줘야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뭐 줄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부담 느끼고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프랙티컬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뭔가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라주라 주라 하신 다음에 31절에 가서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은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한다고 하는 게 밥 한 끼 사주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저는 이것을 친절이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큰 거 가서 자선사업하고 안 해도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일이 뭐냐 친절을 베풀라는 친절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는 그런 연습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주는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절을 통해서도 복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찾았던 그 스토리가 있는데 미국 피치버그에 여기에 편실베니아 피치버그죠. 가구점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구점이 이렇게 쭉 있는 골목이 있대요.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아주 옛날 얘기. 그런데 비 오는 날인데 어떤 할머니가 서성거리시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으니까 그 첨화 밑에 이렇게 서서 안으로 쳐다보고 보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했지만 한 가게의 주인은 그 할머니를 친절하게 모셨습니다. 할머니 밖에 왜 이렇게 비 오는데 계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직 버스가 안 와가지고 비는 오니까 내가 좀 이렇게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들어오세요. 다 가구 살 거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버스 미시옵니까 미시옵니까 미시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친절이 돼서 그러다 이제 버스 시간 5분 전이니까 할머니 가셔야죠.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며칠 있다가 그 주인이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당시에 강철왕인 카네기가 편지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그 지역을 가시다가 그 가구 섬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잘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 편지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가구를 당신 회사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분이 대박을 맞으셔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그만 친절이었지만 그 친절이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친절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이 되는 게 아니죠.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있고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거기서 친절이 나오게 되고 친절을 통해서 관계가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본인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절을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세요. 친절을 이따 저녁부터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신교실에 가셔서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내가 이따 보고 계세요. 얼마나 친절을 베푸는지 옆에 사람 보면 얹어오시라고 얘기하시고 의자도 좀 빼주고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친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삶 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